양복 입은 신사가 원인은 한 가지 돈이 없어 들어갈 땐 몸을 내며 들어가다니 나올 적엔 돈이 없어 쩔쩔 매다가 뒷문으로 도망가다 붙잡히었어 매를 만누나 매를 만누나 에헤헤 웃었다 에헤헤헤 웃었다 에헤헤헤 웃세워 와하이 에헤헤헤 웃세다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먹지 한둘 없는 건달이 요리집이 무엇냐 희생집이 무엇냐 이어질 아버지가 모아 준 아까운 전 재산을 다 털어먹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심하게 양복을 잡혀도 요리지만 쳐다보긴 점잖은 신사 같지만 주머니엔 한 푼 없는 새파란 건달 요리 먹고 술 먹을 땐 뽕을 냈지만 매맞는 꼬리야 매맞는 꼬리야 웃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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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으워 웃으다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먹지 한 푼 없는 건달이 요리집이 무어냐 기생진이 무어냐